그래서 엄청난 돈을 번 거죠. 보시게 되면 오늘 장이 얼마로 끝난지 모르겠는데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 동향입니다. 123불. 분할 전에 1230불입니다. 엄청난 거요. 그런데 이 주가가 오늘 좀 빠졌습니다. 어제는 좀 올랐고 거제는 많이 빠졌고 보시면은 거제 확 내렸다가 좀 올랐다가 좀 내렸거든요. 아주 이례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한국분들이 6월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샀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엔비디아가 1등 업체인데 엔비디아가 돈을 번 것이 AI 서버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GPU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공급한 고대 역풍 메모리를 합친 AI 가속기인데 엔비디아의 독주가 한참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왜 드는 거 아니까 엔비디아의 대항마 역할을 할 수 있는 AMD하고 인텔의 주식이 여러분들 이렇게 행편이 없는 겁니다. 어드밴스턴 마이크로 디바이스. 회사 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GPU 시장에서는 엔비디아하고 많이 경쟁한 업체죠. 주가가 여러분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AMD하고 인텔 가격이 이제 이 두 회사가 다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런 GPGPU 일반 목표 목적 그래픽 처리 장치를 내놓기는 AI 가속기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 두 회사 이름들 주가가 행편이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독주할 거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어제 제가 방송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이게 인텔이 인텔이 한참 이렇게 돈을 벌 때 1990년 91년부터 20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때 이때 주가가 폭발이 늘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떨어져서 회복이 아직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한 분 글을 소개해 드렸죠. 엔비디아는 인텔이 2000년 1990년대에 걸었던 CPU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폭등했던 것이 우리 함께 말해 주는 교훈은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3조 달러 정도를 받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전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은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이야기한 것처럼 엔비디아 주식이 지금 고공을 뚫는데 시스코 2000년대 여러분들 거품이 폭락했던 시스코 모델을 따지게 되면 1200불에서 2000불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러니까 그냥 믿거나 맞거나 한 번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그래서 주가가 앞으로 이렇게 조정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너무나 비관적인 시나리오죠. 너무나 비관적인 시나리오인데 저는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힘든데 이렇게 이름대로 주가가 조정이 돼 가지고 아마 지금 상투에서 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볼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이 젊은 분이. 아주 유심히 읽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반박하죠. 211명이 반박했네.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짜 고수들이 많아요. 미국의 주식시장에는. 이런 논문들을 계속 발표할 정도로 지금 여기가 엔비디아의 주식의 고점이다 이야기죠. 내려가는 길만 남았다 이야기. 그런데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조정이 될 것이다. 1, 2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죠. 그런데 이런 이론에 대해서 그래도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오늘 보니까 AMD의 아주 고위직이 뭐라고 요구하는 거 하니까 GPU 120만 개를 연결한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수 있냐 이렇게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GPU를 120만 개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AI를 여러분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GPU가 되게 가장 큰 회사들이 3만 개 정도 갖고 있는데 120만 개짜리를 연결해가 여러분들 AI를 학습시킬 수 있겠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GPU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은 그냥 넘어갔겠지만 저는 이거는 현재 일부 기업이 고려 중인 AI 훈련 데이터센터의 규모는 정말 놀랍습니다. 냉철한 사람들도 그렇게 막 부하내동하지 않는 아주 냉정한 사업가들도 AI 모델 학습을 위해서 수백억 심지어 수천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을 곧 도중입니다. 포레스트 노로드 AMD 데이터센터 사업 총괄 관리자 일론 머스크가 엑스 이름들 AI에서 확보한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GPU를 사는 데 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이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사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오르겠구나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확신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시스코처럼 주가가 조정이 돼서 1200원에서 200불까지 떨어질 거다 200불이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거 하니까 2022년도 12월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분은 무슨 말이냐 이분은 아니 GPU를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3조 달러짜리 회사가 될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GPU를 만드는 그런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3조 달러짜리 회사까지 되냐 말도 안 된다 어마어마하게 거품이 있는 거다 이거 봐라 2000년에 인텔 주식이 폭락해가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는 건데 이거 봐라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안 사겠죠 제 역시도 이거 저렇게 비싼 주식을 어떻게 사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이거 보시게 되면 세상이 미쳐버린 겁니다 그래픽 처리장티를 120만 개짜리를 다 모아 가지고 가동되는 데이터센터 만들 수 있느냐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 대규모 언어모델 ai를 훈련시키는데 다른 사람보다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3만 개 아니고 GPU를 120만 개 구입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이 amd의 이름 데이터센터 관리자가 고위관리자가 ai 학습을 위한 GPU 수요가 여전히 놀라울 정도며 특히 일부 기업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거대한 GPU 클러스트 구축을 문의했다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120만 개 GPU 클러스트를 구축해달라 요청하지 있나라는 동남도 질문에 그렇다 고객이 와 가지고 120만 개 구입할 테니까 그 연결해 가지고 최단시간의 학습을 끝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돈은 뭐 한 적이 있으니까 저도 판단이 안 써요 세상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가는지 지금 여러분들 가장 최고로 GPU를 많이 장착해서 ai를 훈련하는 회사가 프론티어에 3만 7,888개 그 다음 메타 페이스북에 2만 4,576개 이 정도가 지금 최고라는 겁니다 가장 GPU를 많이 사용한 ai 훈련용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120만 개를 구입할 테니까 기술지로 가능하겠냐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GPU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돈을 더 벌겠다는 이야기죠 언젠가는 떨어지겠지만 당분간 더 오르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는 당분간 더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면 어제나 거제처럼 이렇게 조정됐을 때 더 사겠죠 이렇게 조정됐을 때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이건 간뜨리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당 1230불짜리를 어떻게 사람들이 구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기술적으로는 120만 개를 연결한 것은 어렵답니다 120만 개를 연결하게 되면 상호 충돌 문제도 있고 전력 소비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기술력으로는 안 되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GPU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센터용으로 보시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34.6% 증가하는 거예요 매년 데이터센터용 GPU 정확한 명칭은 GPGPU General Purpose GPU 34.5% 그리고 여기에서는 압도적으로 엔비디아가 경쟁업체인 AMD하고 인텔을 누르고 있으니까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도 또 보고서를 보니까 2024년부터 2032년까지는 연평균 28.5% 이걸 슈퍼클러스터라고 표현을 써네요 AI 자금만 AI 학습과 추론만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센터를 AI 슈퍼클러스터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목표를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AI 자금만 위해 만든 데이터센터를 AI 슈퍼클러스터라 부르네요 AI 특화 데이터센터의 핵심은 GPU인데 1만 개 이상의 GPU가 장착된 데이터센터를 AI 슈퍼클러스터라고 부르는 거죠 AI 슈퍼클러스터인 겁니다 1만 개 1개 1억이면 여러분들 천억 들으란 거 아닙니까 GPU 가격만 특히 엔비디아의 최신 모델인 호프백에 대한 심각한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높은 수요와 공급 부정으로 인해서 GPU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기업들이 AI 슈퍼클러스터 AI 슈퍼클러스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AI 자금만 학습 훈련 추론 자금만으로 수행하는 데이터센터를 AI 슈퍼클러스터라고 하는데 판단은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간이 작을 수가 있으니까 수요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방송